행복해 애들이 온다 안녕 안녕 이거 눈, 코, 입이야? 어 움직여 움직여 어떻게 움직여 말이 되는 소리를 민호 형아 어어 많이 먹어 아 많이 먹어 안녕 노선술 같아요 노선술 아니야 엄연히 아이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? 안녕 난 간다 속세를 벗어난다 내 오프닝은 이거야 안녕 설아가고 멀텐데요 안녕 내린 스트리트ž 메이드 Waiten 메이드 스트리트 bell Narveda 너무 예쁘다 안녕 보시죠 보시죠 다음 친정 친정 즐길 줄 아는 쇼 챔피언 다음 쇼 options Number 2 이번 쿠폰의** 4월 30일 일요일 오후 6일 4월 30일 일요일 오후 6일 잘했어? 어? 잘했어? 형이한테 집중의 냄새가 나 됐어 뭐하네요? 엠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지금 떨리는데 지금 황현진 저거는 도와주시던 버전 핸드컵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 야 추러스 추러스 소세지 빠이 안녕 안녕 나 풍경 구경하고 싶으니까 찍어줘 콧대 높다 나 원래 높아 아 말하지마 사진 찍는데 왜 오만해 독일이 이렇게 아 조용 하나 둘 셋 땅케 자 이제 리누 형 그래 오케이 찍었어 자 우진이 형 왜 나 하나만큼 찍고 끝내는 거야? 나 우진이 형 어떻게 안 찍을 거야 아 왜 찍어서 찍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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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음악 듣고 있어봐 아 머리 나 지금 한 명씩 찍어줬으니까 카메라 잠깐만 잠깐만 이따 깜빡 하나 둘 아 뒤에 창빈 형 시간 나와봐 오야 비행기다 한번 나와 아 창빈 형 잠깐만 나와봐 네 안녕 쇼핑 끝 안녕 안녕 진짜 꼬줌 티켓 꼬줌 티켓 꼬줌 티켓 꼬줌 티켓 안녕 기대고 싶으면 이렇게 기대해 요즘 제가 말해줘 아 나 역시 리누한테 의지하는 게 제일 편해 나도 너한테 아 그래? 너무 편해 아 이 중식이 너무 재밌는 거 같아 너무 좋은데 요즘 분식이 너무 땡겨요 분식? 근데 우리 스테이도 그럴 거 같아서 저희가 또 스테이를 위해서 떡볶이와 네 뭐 좀 있죠? 튀김이요 튀김 맞아요? 새우튀김인가요? 네 맞습니다 새우튀김과 떡볶이한테 좋아하는 스테이와 스트레이키즈의 조화랑 비슷해요 안녕 그 어디가 제일 덜 무서워요? 덜 무서운데 안녕 안녕 빡 안녕 빡 빡 빡 안녕 피시방 레츠고 오우우우우우 absolute Xin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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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엑이 찰 Crunch 안녕 안녕 진짜 옷이기 힘들 것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 떡볶이와 새우 튀김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안녕 잘생겼네 안녕 볶은 운동 많이 할까나 올해 복 많이 받겠어? 이미 복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저 큰 복 하나 있다 이거 큰 복 하나 아우 어우 이거 복이 크구만 요즘 원팩이 되면은 안녕 안녕 형이 MC야? 뭐요? 형 MC예요? 형 MC예요? 형 MC예요? 멋있네요 오늘 말 좀 많이 할게요 좋아 좋아 뭐야 리드 형 말한다 한 번 밀어볼게요 네!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안녕 뭐라고? 형이 뭐라고? 형이 뭐라고? 아 나 진짜 아 죽어도 한 번 해 안녕 음 스멜 안녕